인간은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. 날씨에도 대비하고 미리 감도 익혀보고 안전하게 미리 미리 대비해야지 네, 선생님. 동훈은 독감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. 인플루엔자 예방접종. 건강을 지키는 1순위 인하를 위해 준비했지. 도시락 반찬도 미리 만들어 놓고 할배랑 같이 출 인사춤도 미리 배우고 게임도 미리 연습했지. 박씨, 오늘 왜 안 왔어? 겁나 재밌었는디. 인플루엔자 예방접종. 건강을 지키는 1순위 임시 영감도 뭔데? 아이를 만나는 그날까지 아파선 안 돼. 감기? 미리 대비하면 돼. 위험 녀석? 미리 대비하면 되지. 소화 문제? 다 미리 미리 대비하면 되잖아. 여보, 예방접종은 우리 아이한테 안전해. 맞아도 괜찮아. 그래? 인플루엔자 예방접종. 건강을 지키는 1순위 튼튼이도 좋대.